따박따박 수익라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9% 역시 또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최고가 찍고 나서 쭉 떨어지는 모양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심적으로는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지금 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던져야 되는지 혹은 이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조금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영상에서 그래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는지 도움 받아가시라고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계속해서 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주가가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다 느끼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식은요. 사이클이다. 항상 오르는 오름세가 있고 내리는 내림세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을 가능하고 또 더 큰 수익으로 불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경쟁사이면서도 동정업계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오늘 몇 퍼센트? 오늘 거의 마이너스 9%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주식만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졌어요. 코스피도 오늘 마이너스 1.7%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오늘 단기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 주식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 하락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 애플도 마이너스 2.8% 떨어졌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8%나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6% 하락. 거기다가 또 테슬라는 테슬라는 몇 퍼센트? 마이너스 12%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주, 빅테크 주식들이 다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떻게 되었다? 여파가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있고요.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HBM 부분이죠. HBM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국 AI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는 공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HBM3E, E 하나 붙은 거 뒤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못하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들 때문에 사실 어떤 악재성 뉴스로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다시 악재라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이거 악재 뉴스가 아니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HBM3에 대해서는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중국용 GPU의 첫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용 GPU가 계속해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그 말은 곧 중국의 내수가 크면 클수록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용 GPU H20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H20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HBM3만으로 납품만으로도 충분히 호재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HBM3는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긴 합니다. 5세대는 여전히 테스트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할 때 삼성전자가 조금 안일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HBM3 이미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HBM3 5세대까지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분기 실적 얼마 정도 나왔나요? 바로 이제 5조 정도 나왔습니다. 2분기 분기 실적 5조 나왔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얼마 나왔나요? 삼성전자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삼성전자니까 10조가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 자, 분기 실적 5조 대비해서 10조. 지금 훨씬 많이 나와졌죠. SK하이닉스 대비해서 HBM과 관련되어서 조금 밀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황이 있죠. 가전 부분이 있다던가 혹은 비메모리 파트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나쁘지 않은 이제 준수한 실적을 나옴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실적이 더욱 잘 나올 일만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요. 이제 차트로 한번 보셨을 때 한번 길게 쭉 늘려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작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만 원대에서 쭉 그대로 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 길게 보면 여러분들 장기 상승 추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에서 반도체는 더욱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제 급락을 하는 패턴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내가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이 손실 구간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장기 상승 추세는 정해져 있는 게 삼성전자다. 그러면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 가장 최근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다시 한번 이제 6월부터 6월 초부터 쭉 올라오다가 한번 수급이 정리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한번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걸러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장기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손절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손절을 하게 되면 결국 손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한다면 특히 이제 매수 대응으로 한다면 다시금 올라왔을 때 충분히 가격을 만회하고도 같은 가격대 왔을 때 오히려 수익으로 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 중요한 건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런 타점, 이런 타점 안내를 이미 해 드렸다시피 또 다음 매수 타점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구독자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때그때 가격에 따라 그리고 그때그때 재료나 이슈, 뉴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로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또 역시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이 너무나 어렵죠. 그때그때 어떤 속보 내용이 나왔을 때 혹은 어떤 수급적인 패턴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저희 삼성전자 주주분들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대응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주분들 만약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응 내용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내용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뭐 따로 가운 과정 없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8만 전자입니다. 8만 전자 8만 원대 8만 전자 8만 전자 여러분 결국 이제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9만 원 선을 터치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8만 8천 원에서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 뭐 상당히 준수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 전체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 전체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다라는 거고 그 말은요. 시장은 결국 다시 한번 되돌아합니다. 시장에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기업이라는 건 이제 뭐 상당 폐지가 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반드시 되돌리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되돌아졌을 때 주식 시장에 당연히 새로운 자금이 또 신규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죠. 이 자금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 말씀드렸죠. HBM 없이도 10조 달성을 했고 최근에 또 2나노 관련해서 기술 개발 양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2나노 관련해서는 TSMC에 밀리고 있는 비메모리 파트 부분에서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비메모리 파트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HBM 부분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전 부분도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S24 관련 휴대폰, 스마트폰 역시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갤럭시 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까지 나오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것들이 하나의 뉴스가 되어서 빵! 크게 터졌을 경우 또 수급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 우리는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조금 인내하실 필요가 있다.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매물이 소화되는 구강이다. 결국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버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그때그때 잘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역시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감사드립니다.